가파도 미역이 사라졌다. 입니다. 가파도에 미역이 사라졌습니까? 네. 뭔 소리입니까? 지난 2019년께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파도 서쪽 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해조류를 채취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또 사라져버렸다.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런 현상이 가파도에서만 발생하는 겁니까? 아 이게 점진적으로 제주도 전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남쪽에서부터 천천히 북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마라도에서 3년 먼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알아서 기는 포털입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최근 검색 설정 변경을 통해서 뉴스 제휴 언론사의 기사만 검색되도록 설정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중앙 언론의 뉴스만 사실상 약 100여 개의 언론의 뉴스만 검색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변경했습니다. 다음과 제휴를 맺은 언론사만 검색된다? 가파도 미역이 사라졌다 입니다. 가파도에 미역이 사라졌습니까? 뭔 소리입니까? 가파도 행정구역상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가파리에 위치한 섬이죠. 제주도와 마라도 사이에 있고요. 요즘은 청고리밭 유명해지면서 관광객들도 많이 찾고 있습니다만 사실 인구수도 적죠 가파도가. 네. 유용해 가파도 어촌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실거주민 수가 한 140여 명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그중에서 어업인은 78명 78명이고요. 해년은 46명입니다. 실거주민의 60% 이상이 바다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어업인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청고리밭보다 사실은 바다 환경에 더 많이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가파도 어촌계장 유용해 씨는 가파도 바다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그렇게 증언을 했는데요. 기후적 위기 환경 변화 속에서 가파도 섬이 예외일 수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25일 컨퍼런스가 열렸는데요. 환경과 관련된 기후위기 그리고 제주의 환경과 관련해서 얘기하는 그 컨퍼런스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생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바다의 이야기니까 주민들로서는 당연한 것일 거고. 아까 유용해 어촌계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분 이력이 특이하다면서요. 청년 시기에 서울에서 게임 디자이너 활동을 해왔다고 하고요. 이후에 다큐멘터리 사진 작업을 하다가 지난 2010년에 처음 가파도에 들어가서 해녀들을 만나고 바다 환경을 기록해왔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아예 해녀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고요. 2010년부터 가파도에서 사진과 글 영상으로 해녀들의 삶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시다가 해녀 교육 과정을 밟고 2018년에 해녀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녀 활동을 하다가 지금은 가파도 어촌계장이 되었고요. 간단하게 정리했지만 누구나 그렇듯 삶이 이렇게 단순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가파도 해녀들의 삶을 바라보는 관찰자에서 직접 해녀 교육을 받고 해녀회에 들어가서 해녀로 활동을 하다가 현재 이렇게 가파도 해녀 그리고 어촌계를 대표하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40대 중반입니다. 40대 중반. 해녀 중에서는 그래도 막내격이죠. 아주 어린 나이 측에 들어갔는데요. 이런 길을 걸어온 유용의 어촌계장의 고민과 노력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런데 이 분이 계속 해왔던 게 기록을 하는 거거든요. 영상을 남는 거.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변화들을 남겼습니다. 기록 얘기하셨으니까 바다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아까 어촌계장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직접 보고 기록을 한 거겠군요. 해녀로서의 생활이 그렇게 길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이 짧은 사이에 몇 년 동안에 일어나는 변화가 너무나 컸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바다의 변화가 확연히 느껴진다는 건데요. 기후위기 그리고 알 수 없는 원인 물론 상식적으로 예상이 가는 부분이긴 해요. 하수 처리수가 방류되는 것. 그런 부분들으로 인해 가지고 갱노금 현상이 심각한 상태라고 합니다. 가파도 마을어장은 마을어장 면적이 303헥타르 정도 되는데요. 축구장을 한 400개 정도 합친 면적이에요. 가파도 주변에 둘러싼 마을어장이요. 가파도 해녀들은 이 마을어장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데 바다밭, 바다밭에서 미역 그리고 해초류, 뿔소라 등을 채취하며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9년에 급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유효용의 어촌계장은 지난 2019년에 가파도 바다에 갑자기 이상한 문제가 발생을 했고 가파도가 해조류라든지 모든 어죽자원이 풍족한 곳이었는데 갑자기 가파도 서쪽 바다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지역에서 해조류를 채취하기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또 사라져버렸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서서히 사라질 수는 있는 건데 2019년을 기준으로 해서 갑자기 서쪽 바다 제외하고는 다 사라져버렸다. 미역이나 톳 이런 것들이. 네, 그렇습니다. 미역이나 톳 등을 채취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모자반도 해녀들의 수입원이었는데요. 다 해초류들이죠. 모자반은 2018년도에 완전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2020년부터는 토시 제대로 자라지 않았고요. 2021년부터는 4월이 지나도 토시 10cm 이상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토시, 우리가 바닷속에서 어릴 때 생각하는 그런 톳의 모습은 길게 자라면서 하늘하늘거리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러니까 10cm, 한 뼘도 채 자라지 못하는 수준이라는 것 충분히 채취할 시기가 되어서도 그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해조류가 중요한 게 해조류 자체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바다 생물들의 서식 공간이고 먹이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해조류가 이렇게 사라진다는 것은 생태계의 연쇄작용이 우려되는 부분 아닙니까? 네. 먹이사슬의 어떤 시작점이 끊겨버렸다. 그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우려는 현실로 또 나타났습니다. 해조류가 사라지면서 카파도에 다른 수자원, 수생물들까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해조류가 바다에서 사라지자 연쇄작용으로 인해서 성게 그리고 소라, 전복, 어리두근까지 먹이활동 그리고 생태계 활동의 악순환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역, 톳, 모자반이 사라지면서 해녀분들은 뿔소라 채집에 집중하고 계시다고 해요. 현재요. 중간중간 문어나 눈에 보이는 문어나 성게 등도 채취하고 있지만 일단 소라를 중심으로 채취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런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46명의 카파도 해녀가 조업을 나갈 때마다 소라를 집중적으로 채취를 하게 되는데 이전에는 뿔소라가 50% 그리고 35% 해조류 그리고 성게 10% 그렇게 채취를 해왔는데 현재는 85%를 채취량의 85%를 소라에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 2% 정도가 해조류라고 하고요. 그나마 지금 현재 우뭇가사리 정도를 채취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이 해조류를 식탁에 올려서 먹을 수 있는 양조차 생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정도입니까? 아니 궁금한 게 그러면 이런 현상이 카파도에서만 발생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점진적으로 제주도 전역은 확산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일단은 남쪽에서부터 천천히 북상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나타나는 그런 정황 증거들을 보면요. 해조류를 통한 이와 같은 이상신호는 카파도 남쪽에 4.6km에 위치한 마라도에서 먼저 발생했다고 합니다. 유효용의 계정은 마라도에서 3년 먼저 이런 현상이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이런 현상 해녀들은 알고 있었대요. 아름아름. 해녀들 사이에서 마라도 바다가 이상해졌대. 거기 마라도 해명 8명인데 10명 정도는 됐었는데 야 어떡하냐. 다 육지로 물질 가야겠다. 그런 얘기들을 하셨다고 합니다. 마라도에서 전조 증상이 나타났고 그것이 가파도까지 올라왔다는 얘기. 그러니까 3년 사이에 마라도에서 가파도까지 올라왔고. 네. 한 5km 북상한 거죠. 그러면 앞으로 제주바다 전체에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까? 네. 그런 전조 증상이 이미 제주도 본섬에도 나타나고 있는데 본섬 해안에도. 유효용의 계정이 모슬포 수협 조합에 11개의 어촌계가 있는데 조사를 해보니까 동일리, 하모리, 상모리 쪽 바다에서도 조짐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도 바닷속 바위가 하얗게 석혀야 되면서 해조류가 자랄 수 있는 환경이 훼손되는 백화현상. 그러니까 갯녹음 현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고 해조류도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최근 제주 해녀 어업문화가 세계중요, 세계중요 농업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는데요. 인류무형문화유산이기도 하고요. 어업문화. 해녀 어업문화가. 그런데 제주도가 해녀문화의 특수성을 활용해서 문화적인 어떤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많이 진행해요. 그렇죠. 홍보도 많이 하고요. 하지만 이 해녀들의 현실은 어떤가? 이렇게 해조류가 사라지고 있고 해녀들이 수확할 생물들이 고갈되어가고 있고요. 해녀 수는 점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노력화되고 있고 이런저런 어떤 유네스코 유산에 등재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해녀들이 계속해서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보람차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라는 지적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데요. 해녀문화보다 해녀 어업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런 지적인 거죠. 그런데 하수 문제 그리고 기후기 문제의 대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은 잘 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월정리 하수처리장 증설공사로 인한 해녀들의 반반을 또 우리가 굉장히 기억을 하면서 바라봐야 할 그런 사안인 것 같아요. 저희가 월정리 해녀들의 목소리도 많이 들어봤었는데 해녀들도 그 주변일 때 바다가 어떻게 변화한지를 계속해서 눈으로 봤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증설공사 얘기가 나왔을 때 해녀들이 앞장서서 싸우기도 했었는데 어쨌거나 지금 도전과 마을회호가 합의를 하면서 올해 결국 공사는 제기가 됐습니다. 네. 공사가 재개되면서 상생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과정도 좀 살펴봐야 합니다. 마을회와 제주도가 합의를 하면서 상생방안이라고 해서 오영훈 도정이 내놓은 게 바다 환경을 잘 보존하기 위한 그러니까 해녀들을 위한 그런 방안들은 잘 보이질 않아요. 그 상생방안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걸 보면 벽화마을 만들기 조성사업 그런 것들 그리고 또 마을회관 신축 그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에 수억 원의 예산을 쏟아붓게 되는데 해녀들이 반발을 하면서 증설공사를 막고 그래왔던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녀들을 위한 그리고 해녀들을 위한다는 건 결국 바다 환경을 어떻게 좀 개선하기 위한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알아서 기는 포털입니다. 포털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네이버 다음 이런 데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포털 사이트 다음이 최근 검색 설정 변경을 통해서 뉴스 제휴 언론사의 기사만 검색되도록 설정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일반적으로 검색을 할 때 뉴스 검색 뭔가 우리가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검색을 하잖아요. 그럴 때에 중앙 언론의 뉴스만 사실상 약 100여 개의 언론의 뉴스만 검색되도록 그렇게 설정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과 제휴를 맺은 언론사만 검색된다. 제주 투데이는 검색이 안 되는 겁니까? 이제는 안 되는 거죠. 그전에는 특히나 문제는 지역 언론들이 검색이 되지 않게 된다는 건데요. 만약에 지역 언론까지 검색을 하고자 한다면 들어가서 검색 설정을 바꿔야 됩니다. 전체로. 그런 걸 일일이 해놔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본적인 설정에서 이렇게 살짝 변경을 한 것만으로도 지역 언론에서 발행하는 기사들은 잘 노출이 되지 않는. 검색이 안 되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니까 지역 언론을 죽이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언론관 굉장히 선명한 편입니다. 정책 방향도 그렇고요. kbs 사장이 내정되자마자 임명되자마자 대표적인 프로그램의 진행자를 마지막 인사도 없이 또 바로 화자시키면서 굉장한 논란이 일기도 했고요. 이명박 정부 인사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또 논란도 많이 잃었고요. 지금 일각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탄핵하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이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 탄핵안을 재발의하기도 했죠. 한 기자가 이동관 위원장한테 자진 사퇴 가능성이 있냐고 물었는데요. 이동관 위원장은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럴 일은 없다. 인사권자의 뜻을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죠. 함부로 예단할 수는 없지만 설사 100번 양보해서 제가 그만두더라도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온다. 언론 정상화의 기차는 계속 갈 것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주도 인터넷신문 기자협회에서 오늘 성명을 내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차단하고 또 지역 언론을 죽이려는 포털사이트 다음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어떤 다음의 기조 방향이 결국은 지금 현재 다음 같은 경우에 전 창립자죠. 김범수 창립자가 지금 기소가 되어있는 상태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들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도 또 나오고 있고요. 알아서. 지금 또 특히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명박 정부 때 5인 미만의 언론사는 또 다 문을 닫게 하는 그런 시도를 하다가 안 됐거든요. 그런 것들이 다 언론 탄압인데 이런 부분 지금 현재 지역 언론 입장에서 이번 다음의 검색 조치 문제 굉장히 예민하게 또 바라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